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범한 불자들이 우리 평범한 중생들이 불교를 믿는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소나무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왜 불교를 믿지? 내가 왜 기도하지? 내가 왜 부처님 가르침을 왜 공부하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저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마다 자기 자신만의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과연 나는 왜 불교를 믿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우리 스님들은 머리 깎은 출가자들은 생사윤회를 벗어나기 위함이요 또한 이 생사윤회에 갇혀있는 이 윤회 속에 있는 이 중생들을 괴로움의 바다에서 건져내기 위함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요 또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은 뒤에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중생이 제도되는 그날까지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는 그날까지 부처님의 법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고 이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스님들은 머리 깎고 출가하고 수행을 하는 거잖습니까? 또 머리 길은 제가신자분들 중에서도 스님이 아닌 제가자들 분들 중에서도 정말 순수한 의미로 깨달음을 위해서 해탈과 열반을 위해서 혹은 성불을 위해서 성불하기 위해서 또 수행하시는 제가 불자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제 경험상 또 우리 스님들의 경험상 이 절에 오시는 대부분의 많은 불자님들은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인 깨달음 혹은 무슨 위없는 완전한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성불을 한다거나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불교를 믿습니다 라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가 않을 거예요 저희들 경험상 대부분의 불자님들께서는 아마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일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저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솔직히 말하면 소원성취 소원성취나 그런 나쁜 것을 막고 좋은 그런 어떤 행복을 얻기 위해서 행운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아마 많이 제 얘기가 맞아요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께서는 나와 내 가족들의 어떤 평화와 평온과 어떤 즐거움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실 거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불자님들이 절에 오시면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부처님께 쌀도 올리고 물도 올리고 과일도 올리고 불전함에 이렇게 시주도 올리고 그리고 심묘장구 달하니 외우면 좋다 하면 심묘장구 달하니 철야기도도 가고 금강경 독송하면 좋다 하면 금강경도 열심히 독송하고 법화경 사경하니까 집안일이 잘 풀리고 복을 많이 받더라 뭐 소리 들면 또 법화경도 사경하시고 수많은 기도도 골고루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교는 기도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수행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헷갈린다는 분도 있고 뭘 해야 될지 헷갈립니다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스님 골라먹는 재미가 있어요 우리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골라먹는 재미가 있어요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죠 어쨌거나 우리 옛날 옛적 우리 특히 할머니 보살님들 노보살님들 할머니 보살님들 한 가정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불자님들은 절에 오면 당연히 마음을 항상 바라는 게 제발 우리 가족들 아무 걱정 없게 해주시고 하는 일을 편안하게 술술 풀리게 해주세요 항상 그런 마음이 항상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정말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이 사라지고 내가 바라는 바 소원 성취가 술술 되면 그 사람은 정말 평생 불자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부처님께 이렇게 복을 짓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정말 보답이 있구나 그래 내가 아싸 정말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고 처음에 이제 열심히 절에 다녔는데 절에 다녀봤자 뭐 좋은 일도 없고 자꾸 안 좋은 일 생기고 뭐 별로 절에 다녔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효과가 없으면 에휴 절에 다녀봤자 아무 영험 없다 아휴 이거 다 이거 다 뻥이다 뻥이야 뻥이야 하면서 그렇게 불심이 꺾여버려가지고 절에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절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다니시고 불심이 깊었던 분이 어느 날 집안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을 겪고 나서 혹은 어떤 불행한 일을 겪고 나서 그냥 정내미가 똑 떨어지듯이 불심이 똑 하고 떨어져 나가서 누구보다도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절을 등 돌리게 되는 그런 또 가슴 아픈 사연들도 있죠 이 모든 것도 결국 인연법이죠 이 모든 것도 인연법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부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부처님을 향해서 선업과 공덕을 닦아 나갈 때마다 점점 좋은 일이 술술 눈에 보이듯이 딱딱 모든 좋은 일들이 생긴다면 이 세상에 불교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불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봐도 그 속에서도 오만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 누구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누구보다도 절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막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부처님께 공양을 많이 올렸는데도 정말 그런 어떤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도 있고 정말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똑같이 부처님께 기도했다 하더라도 저마다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저마다 서로 서로 차별이 있구나 왜 그런 차별이 일어나느냐 바로 인연법이라는 거죠 인연법 불교는 한마디로 인연법이에요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현상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존재의 그 세계가 다 인연따라 일어나고 인연따라 사라지고 인연따라 일어나고 인연따라 사라질 뿐 단 그 인연을 짓는 존재 그 인연을 만드는 존재가 바로 각자 각자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저마다 중생들을 지은 그 인연법 그 인연의 흐름흐름이 서로 얽히고 살키고 얽히고 살키면서 이와 같은 존재들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은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그럼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항상 즐거운 일이 항상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늘 기쁜 일만 생기기를 바란다면 끊임없이 끊임없이 좋은 인연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모든 것이 다 인연법이더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인연법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은 시작 없는 머나먼 유네 정생에서부터 시작 없는 과거 정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그 그 내가 지었던 악업들 죄업들 그 업장과 업보를 점점 닦고 닦고 소멸해 나가야 되고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최대한 악업을 짓지 않도록 나쁜 업보를 짓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면서 자꾸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 물론 잘 안 돼요 그게 말같이 술술 다 잘 됐으면 우리 벌써 다 부처됐어요 잘 안 돼요 중생은 기본적으로 이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이라는 이 에너지 삼독의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머리로 아는 것만큼 이 말과 행동이 잘 안 따라져요 단 수행도 습관이다 여러분 모든 건 습관이에요 여러분 결국 수행도 습관입니다 나쁜 짓 하는 것도 습관이고요 자꾸 착한 일을 하고 싶은 것도 습관이에요 한마디로 사람이 그런 쪽으로 성향 그 성향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큰 일을 만나게 되면 내가 가진 습관보다 더 큰 일을 겪게 되면 못된 사람이 착하게 변하는 경우도 있고 착했던 사람이 완전히 혼탁하게 타락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습관이고 이 모든 게 다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분께 제가 늘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말씀이 수행하는 습관을 드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불자님들께서 지금은 내 마음 같지 않게 자꾸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이 일어나고 내 마음 같지 않게 수행이 잘 안 되고 내 마음 같지 않게 연불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안 되지만 점점 그게 잘 되도록 습관을 만들고 있는 거다 습관 습관입니다 그래서 늘 좋은 습관을 들어라 좋은 습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신라라고 합니다 신라 이 신라를 우리 한문으로는 개율할 때 개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개율할 때 개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와 같이 좋은 습관을 들어라 신라 개 개라고 개율할 때 개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개라는 것은 개율할 때 뭐뭐하지 말라 뭐뭐하지 말라 뭐뭐하지 말라는 좋은 습관을 드리고 그 좋은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선업을 통한 행복의 그런 과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업연이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되새기면서 매일매일 연불하고 기도하면서 업장을 소멸하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황새 쫓아가다가 뱃새가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하잖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내 현평껏 딱 내 능력껏 조금이라도 복과 선업을 지을 수 있도록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노력할 뿐이다 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몇백년 전 몇백년 전 일본에 일본에 평생 법화경을 독송하시던 법화경을 독송하는 걸 수행으로 삼아서 평생 법화경 수행을 하시던 어느 스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스님의 법명은 평원스님이십니다 평원스님 이 평원스님은 평생 법화경을 독송하셨는데 당신이 이렇게 작은 방에서 머무르고 계셨는데 산사의 작은 방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날 따라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이 바람이 심상치가 않더래요 웅, 휑, 웅 거리면서 정말 나무들이 덜덜덜덜덜덜덜 떨릴 정도로 바람이 세차게 이제 물던 그런 어느 날 스님께서 이제 밤에 잠을 다 드셨는데 그때 큰 회오로 바람이 확 불면서 옛날 일본의 집들이 나무집들, 목조로 만든 그 나무집들이 되게 약했다고 해요 귀족들이나 부자들이 사는 집은 튼튼하게 지었는데 옛날에도 일본이 옛날에 많이 열악했던 그런 시절에 서민들이 살던 집은 정말 나무나 흙을 쌓거나 풀을 엮어서 만든 그런 아주 약하게 짝이 없는 그런 집들이었대요 스님께서도 평원스님께서도 그렇게 이제 조금 튼튼하지 못한 그런 방사에서 머물고 계셨나 봐요 잠에 들러고 누우셨는데 한 방중에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와그즈즈즈즈 하면서 그냥 우르르 꽝 하면서 집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집이 무너져버려가지고 다행히 집이 집의 골조가 무겁거나 그렇게 단단한 물질이 없었는지 집이 무너졌지만 무너진 그 집 그 틈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스님이 살아남으셨대요 다행이죠 어떻게 빠져나려고 하는데 그냥 그 나무가 가슴을 온몸을 꽉 누르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몸을 일으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 무너진 집 위로 막 나무가 막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막 가슴을 막 억누르고 있는데 막 정신은 혼미해지고 숨도 막 제대로 쉬어지지가 않고 금방이라도 막 숨이 끊길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답니다 자 이 평원스님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평생 법화경을 독송하고 평생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내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어흐 라는 생각을 일으켰대요 근데 충분히 여러분 우리 불자들도 충분히 그런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평생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 엄청나게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막 내 숨이 다 끊어지게 되었을 때 에휴 부처님은 이런 것도 안 도와주시고 관세음보살림 지장보살림은 이런 것도 안 도와주시고 내가 헛것을 믿었다 내가 헛것을 믿었어 이런 의심이나 의혹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열심히 절에 다니셨던 분들이 집안에 그런 안 좋은 그런 불행한 일을 겪고 나서 정내미가 떨어지듯이 불심도 뚝 떨어져가지고 절에 안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때 평온스님이 문득 이런 생각을 냅니다 살거나 죽거나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에도 오직 믿을 것은 오직 부처님뿐이다 오직 부처님을 의지할 뿐이다 라고 마음을 딱 다스리고 그 나무에 깔려 쓰러진 상태에서 오직 1심으로 법화경을 독송했대요 법화경 묘법연화경 물론 쓰러진 상태라서 책을 쓰러진 상태라서 책을 읽을 수는 없는 상태였겠지만 평생 법화경을 독송하셨으니까 법화경을 어느 정도 외우셨지 않겠습니까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오직 부처님을 향한 믿음으로 법화경을 독송했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만약 우리 불자들이 숨이 끊기는 코앞에 숨이 끊기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시렵니까 급작스러운 그런 도저히 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사고를 당해서 내 의식이 점점 허물어지면서 내 숨이 끊겨나갈 때 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과연 나는 무엇을 마음에 떠올리며 죽을 것인가 아우 평생 모아뒀던 돈 이럴 줄 알았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쓸 거 다 쓰고 죽을걸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 가족들한테 내가 좀 더 잘할 거라는 후회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에이 어차피 이렇게 죽을 거 아우 걔한테 사랑한다고 고백이나 한번 해볼걸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예 하지만 여러분 아 뭐 다 좋아요 죽을 때 뭐 여러가지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세상을 이렇게 이제 이별을 할 수가 있겠죠 다 사람들마다 사람 마음이 다르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불자라면 마지막 순간에 의지할 건 역시 바로 부처님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늘 부처님께 늘 마음으로 발언을 합니다 부처님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제가 언젠가 마지막에 제 마지막에 숨이 끊기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제가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 부처님 연불하면서 세상 떠나기를 발언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평생 법화경을 독송하던 평원스님은 그 마지막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법화경의 그 경전의 말씀을 독송하고 독송하고 그 법화경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덩치가 큰 남자가 싹 나타나더니 스님! 하면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엄청난 괴력을 발휘해서 그 무너진 스님 위로 무너져 있는 나무들을 다 드러내게 됩니다 나무를 다 드러내고 난 뒤에 쓰러져 있는 평원스님을 안전한 곳으로 그 무너진 집 틈에서 구해내게 됩니다 살았다 아 살았구나 평원스님이 거친 숨을 고르면서 안정을 되찾은 뒤에 그 등치가 큰 남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니까 그 남자가 평원스님을 바라보면서 말씀하기를 말하기를 스님 스님이 집에 무너진 집안에 깔려서 목숨이 끊길 뻔한 것은 모두 스님이 전생에 지었던 업보였습니다 오 스님이 자다가 바람이 불어서 막 집안이 무너져가지고 방이 무너져서 그 속에서 스님이 죽게 되는 것은 전생에 업보였는데 스님께서 지극정성 법화경을 독송하셨던 그 공덕과 가피로 스님의 수명이 늘어나고 이 위험에서 스님께서 구제받으신 겁니다 이 모든 게 법화경의 힘입니다 하면서 그 남자가 호련히 사라지니 평원스님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아 내 무겁고 무거운 내 과거 전생의 업보로 내가 이와 같이 내가 세상을 떠날 뻔했는데 법화경의 힘으로 불보살림의 가피로 이와 같이 내가 구제받을 수 있었구나 나무 묘범 연하격 이라고 부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간절하게 그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는 그런 오래된 일본의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평생 기도를 많이 하셨던 평생 법화경 독송을 하셨던 스님께서 갑자기 회오리 바람에 집이 무너져서 그 집에 그 틈속에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던 것은 이 모든 것도 사실 다 내가 지은 어변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처님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분명히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이 소나무를 통해서 수많은 인과 업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크게 받을 건 작게 받는구나 그동안 열심히 법화경을 독송하고 그 나무에 깔려서 숨이 끊겨가는 그 순간에도 법화경을 독송했던 그 가피의 힘으로 내가 이번 생에 이번 생에 내가 이와 같은 크나큰 위험에 빠지게 된 것을 내 수행과 법화경의 공덕과 불보살림의 가피의 힘으로 구제받게 되었구나 내 업의 인연을 바꿔버린 거예요 내가 이번 생에 받아야 할 내 업의 수명을 이 공덕의 힘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불교는 운명을 바꾸는 법이다 불교는 운명을 바꾸는 수행법이다 우리가 흔히 팔자 팔자 하잖아요 내 팔자가 왜 이러나 니 팔자는 왜 이러냐 왜 우리 팔자는 왜 있다구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팔자라는 게 정말 있다면 나의 타고난 팔자는 내 전생에 지었던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이번 생 내 노력에 의해서 이번 생 내 끊임없는 수행의 힘에 의해서 내 팔자를 바꿀 수가 있다 그 팔자 바꾸는 법이 바로 불교 수행법 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열심히 염불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절대 그 공덕은 허투루 사라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고 전생에 지었던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귀가 따갑도록 따갑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평원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절에 다니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나에게 닥치는 이런 괴로움과 고통과 위험도 사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었을 뿐이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열심히 부처님 도량에서 염불하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수행하면서 공덕을 닦았던 그 불보살림 가피의 힘으로 내 업의 에너지를 나쁜 업의 에너지를 더욱더 점점 좋은 쪽으로 바꾸어 나갈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염불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수행할 때입니다 옛날 옛적에 어렸을 때 출가해서 어렸을 때부터 법화경을 많이 독송하셨던 어떤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스님이 볼 일이 있어서 멀리 좀 여행을 나왔다고 합니다 먼 곳으로 이제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날이 점점 어두워지다 보니까 결국 근처에 가까운 어느 작은 마을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묻게 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지나가는 객승인데 그냥 어디 헛간이라도 좋으니까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뭐 마을에 부탁을 해서 하룻밤 머무를 방을 구해서 그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시골의 마을에서 잠이 들게 되었는데 그날 난리가 난 거예요 한밤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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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사라진 거예요 말이 말 한 마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 작은 시골 마을에 말 한 마리면 얼마나 큰 재산이겠어요 그 말의 주인 말 주인이 또 아주 성격이 포악한 남자였어요 이 말 주인이 내 말 사라졌다 내 말이 사라졌다 내 말을 도둑맞았다 하더니 그 하룻밤 묵어가는 스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왜 왜 네가 마을에 왔는데 네가 마을에 오고 나서 갑자기 말이 사라졌다 너 도둑놈들하고 내 통한 거지 아 거사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뭔가 오해가 있나 봅니다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방에서 너무 피곤해서 방에서 그냥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포악한 이 말 주인은 다짜고짜 지금 법이 발전한 현대사회에서도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포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 수백년 전에는 오죽 했겠어요 다짜고짜 그 젊은 힘없는 스님을 스님도 뭐 어렸을 때 출가해가지고 맨날 풀만 먹고 나물만 먹었으니 몸싸움이 붙어도 어디 이기겠어요 맨날 풀죽만 먹었을 텐데 그 옛날 가난한 시절에 포악한 말주인한테 막 그 기둥에 기둥에 밧줄로 묶여가지고 말해 말하란 말이야 하면서 온몸에 구타를 당한 거예요 스님을 막 구타하면서 니놈이 가져갔지 어서 말해 나는 다 알고 있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저는 안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스님은 그 기둥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지쳐서 온몸에 완전히 지쳐서 그 기둥에 묶인 채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그 젊은 스님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억울한 누명을 겪어야 되나 왜 왜 라고 생각하다가 호련히 인연법을 마음에 되새기기 시작합니다 인연법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결국 모두가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인연따라 일어나고 인연따라 사라지는구나 그 인연법을 관찰하면서 그 인연법의 이치를 마음에 되새기면서 기둥에 꽁꽁 묶인 채 몸에 피를 흘리면서 이슬도 터지고 코도 터지고 코피 흐르고 난리가 났겠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때릴 수가 있을까 말하다가 내가 화가 나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때릴까요 그러면서 스님이 평생 어렸을 때부터 독송하던 법화경 그 경전의 말씀을 계속 마음에 되새기면서 법화경을 독송합니다 법화경을 독송하고 법화경을 독송하고 법화경의 말씀을 독송하면서 그렇게 아침에 해가 뜨게 됩니다 아침에 다 해가 뜨는데 저기서 말사람들이 모이고 아 야 이거 스님 이거 젊은 스님 이거 어떡하냐 이거 말도둑이라는 증거도 없잖아 또 그 말주인은 아 맞다니까 조금만 더 고문하면 말도둑놈들 잡을 수 있다니까 딱 봐도 저놈이 말도둑놈하고 내통한다니까 뭐 이러면서 막 하고 난리치고 있을 때 저 산 위에 산사에서 살고 계시는 사찰에서 살고 계시는 노스님 세 분이 그 마을에 딱 오신 거예요 어휴 스님 스님 어쩐 일로 이렇게 마을까지 내려오셨습니까 노스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마을에 그 기둥에 젊은 스님이 딱 묶여있는 걸 보고 아니 어떻게 스님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냐고 당신들이 그려놓고도 당신들이 절에 와서 부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냐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면서 노스님이 그 모든 일을 다 무마시키고 그렇죠 이거 순전히 억지죠 요새 같았으면 이거 이거 이렇게 막 묶이고 구타당하고 억울한 누명 쓰면 이거 재판 이거 고소고발하고 재판 걸면 이거 손해보상 엄청납니다 이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깽깝이라고 하죠 깽깝 깽깝 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다 무마시키고 이제 그 젊은 스님을 다 절로 데려옵니다 스님을 이렇게 간병을 해주고 스님에게 이렇게 먹을 걸 줘서 배를 채우게 한 뒤에 젊은 스님이 다 이제 의식을 차리면서 노스님 세 분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 근데 어떻게 저를 알고 그렇게 아침 일찍 찾아오셨습니까 하니까 이 노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젯밤에 내가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보현보살님이 나타나셨다 보현보살 문수보연이라고 하잖아요 보현보살님이 나타나셨는데 보현보살님이 기둥에 묶여가지고 온갖 고초를 당하시는 꿈을 꿨다 세변역에 꿈에서 깨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거룩하신 불보살님이 기둥에 묶여서 고초를 당하고 있는 꿈을 꿨는데 그날 다리 뻗고 잠이 오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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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상한 꿈을 꿨나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 스님 에게도 그 얘기를 했더니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너무 꿈자리가 안 좋아해 이상해요 보현보살님이 기둥에 묶여가지고 고초를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했더니 같이 있던 스님 두 분도 깜짝 놀라면서 너도 너도 야 너도 스님 너도 똑같은 그날 한날 한시에 한밤중에 스님 세 분이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야 이거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이거 정말 뭔가 있는 것 같다 야야야야 그 꿈속에 보이던 그 기둥이 저 아랫마을 거기서 봤던 집 기둥하고 비슷해 아침에 가보자 해가지고 아침 해가 뜨고 부랴부랴 이 노스님 셋이 마을에 왔는데 기둥에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젊은 숨이 기둥에 묶여있는 걸 보고 아이고 바로 이거였구나 하고 부랴부랴 그 젊은 숨을 구해온 겁니다 그리고 노스님이 하신 말씀이 자네가 자네가 평상시에 열심히 기도를 하고 기둥에 묶였을 때에도 그 부처님을 향한 그 기도의 마음으로 보현보살림이 자네를 구해주신 거라네 자네를 구해주시기 위해 우리 꿈에 현몽한 것이라네 이 모든 게 다 불보살림의 가피라네 라고 말씀하시니 그 젊은 스님이 그 와중에서도 나무묘범연화경 나무보염보살마사 이와 같이 부처님을 찬탄했다고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중에 법화경 사경하시는 분들 많죠 법화경이 28품이지 않습니까 28품에 마지막 품에 마지막 품에 보면 보현보살 권발품 보현보살 품에 보면 보현보살 님께서 부처님 앞에서 이 법화경의 이 공덕을 찬탄하면서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다함께 보현보살림이 발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 모든 게 불보살 님께서 그 젊은 스님을 구제하기 위한 그와 같은 불보살 님의 자비로운 가피였구나 우리가 이 인과 업보에 대한 이 이야기와 인연법의 이치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아마 이런 의심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네 당하기 전에 좀 도와주시든가 그렇죠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어차피 도와주실 거면 사고 나기 전에 좀 도와주시든가 아프기 전에 좀 도와주시든가 병 나기 전에 좀 도와주시든가 이 사단이 나기 전에 좀 도와주시지 왜 꼭 일이 터지고 나서요 도와주시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 소나무 불자님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몇 년에 걸쳐서 들었던 이 인과 업보 인연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셨을 겁니다 결국 내가 지은 업은 결국 내가 받을 수밖에 없구나 정말 무섭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하면서 너무 무서워요 이 업이라는 게 이 업의 인연법은 너무 정확해서 좋은 업도 나쁜 업도 내가 받을 수밖에 없구나 다만 다만 나쁜 업을 받더라도 그 속에서도 간절히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며 어차피 받아야 할 업보지만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 있고 작은 업보는 쉽게 넘어갈 수가 있구나 그 젊은 스님이 기둥에 묶여서 그 기둥에 묶여서 온갖 고난을 당했을 때에도 그 젊은 스님의 그 고통과 괴로움은 아마도 먼암한 과거전생이 지었던 아주 무거운 죄업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야 할 몫이었고 그나마 어렸을 때 열심히 법화경을 독송하면서 닦았던 공덕과 불보살림의 가피가 있었기 때문에 더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작게 받았고 그 업보를 받는 그 고통을 받는 와중에서도 보현보살림의 가피로 그와 같이 빨리 구제받을 수가 있었구나 라는 이 미묘한 인연법의 원리와 불보살림의 가피와 공덕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되새기고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염불하세요 지도하십시오 수행을 하십시오 우리가 닦고 있는 이 한걸음 한걸음 이 불법의 힘은 결코 허공으로 허투루 사라지지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불보살림의 가피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열심히 내가 수행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나쁜 일을 생기는 것조차도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업장이 소멸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해답은 바로 수행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늘 염불하시고 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닦는 그런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불교는 유네의 세상이 있다고 합니다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여섯 가지 세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오 아기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이렇게 여섯 가지 세상이 있죠 또 잘 아시네요 그래서 이 수많은 유네의 세상에서 각자 자기가 지은 업보에 의해서 다음 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번 생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전생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복이 있으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건데 똑같은 인간인데도 더 복이 많은 분이 있고 더 복이 좀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복도 누가 지은 거예요? 네 자기 자신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뭐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병약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좀 노력을 열심히 해도 이상하게 실력이 안 따라와주는 그런 분도 있고 또 무슨 일을 하든 그냥 돈이 술술 들어오는 분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 돈이 세는 분이 있고 또 엄청나게 또 예쁜 분들이 있고 또 뭐 그렇게 훈훈하게 생기신 분들이 있고 저마다 다 틀려요 왜 웃죠? 네 저마다 이제 각자의 복이 다 틀립니다 다 다르다고 표현을 해야죠 저마다의 복이 다 다른데 이 모든 게 다 자기가 지은 업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 축생이라는 존재 있지 않습니까 이 축생들도 자기들이 전생에 지었던 업보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축생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축생들은 전생에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하면 축생으로 태어난답니다 뭐 대표적인 게 화를 자려면 심하게 화를 자려면 독사로 태어날 확률이 크답니다 항상 독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람을 잘 피면 바람을 잘 피면 왜 찔려요? 왜 갑자기 끼깨끼깨끼 웃죠? 뭐 그러시진 않잖아요 바람을 잘 피면 짐승으로 태어나더라도 새 날라다니는 새과의 조류로 많이 태어난답니다 바람을 타고 다닌 사람인가 아마 가벼운 존재다 아마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이라든가 재산에 욕망이 많은 사람은 구렁이로 태어난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킴이라고 해가지고 오래된 집에 막 묵어서 사는 그런 묵은 구렁이들이 있고 이렇다 하잖아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업보들이 있고 그리고 이번 생에 항상 어두운 방에서 게임하기 좋아하고 컴퓨터 뭐 하기 좋아하는 애들은 경전에 경전에 나오는 건 아닌데 제가 경전에 입각했을 때 다음 생에 나방으로 태어날 것 같아요 나방으로 태어나서 불만 보면 전생에 게임하던 그 불빛인 줄 알고 막 달려드는 거죠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어두운 방에서 잠자기 좋아하는 거 있죠 계속 눈을 갖고 이렇게 잠자기 좋아하는 존재는 바위 밑에 틈새에서 사는 어두컴컴한 곳에서 살아가는 곤충으로 태어난답니다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축생에 대한 업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런 축생들도 이런 축생들도 다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위로는 하늘색의 존재에서 아래로는 짐승이나 저 밑에 지옥에 있는 중생들까지 다 똑같이 마음이 있대요 마음이 있는 존재들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선업의 공덕이 돼서 다음 생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그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을 팔만대장경이라고 합니다 팔만대장경에는 굉장히 많은 경전이 있는데 일본의 어느 학자가 하루에 몇 시간씩 팔만대장경을 하루에 몇 시간씩 꾸준히 읽으면 20년 이상이 걸린대요 하루에 몇 시간씩 이제 읽으면 자 그 정도로 굉장히 물론 책을 빨리 읽는 분들은 더 빨리 보시겠지만 어쨌거나 팔만대장경의 양이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요 그 중국에서는 팔만대장경 중에서 최고의 대승경전으로 손꼽히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경전이 대방광불 화음경하고 묘법연하경이라고 불리우는 줄여서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읽어보셨어요? 네 오 훌륭하시네요 나머지는 이쪽은 아예 대답도 안하는데 네 그래요 자 오늘은 법화경에 대한 말씀을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화음경과 법화경을 대승경전의 양대산맥이라고 불렀는데 화음경은 양이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80권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소설책으로 10권분량이에요 소설책 한글로 해석해놓으면 소설책으로 10권분량 정도가 되니까 불자들이 쉽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법화경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법화경은 그냥 책 한 권분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불자분들이 좀 양 분량이 적으면서 부처님의 핵심되는 가르침을 담고 있는 법화경을 조금 더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조금 더 쉽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 법화경에 대한 영험 가피 공덕에 대한 이야기가 예전부터 굉장히 많았는데요 옛날 중국에 중국에 동진이란 시대가 있었어요 동진 진나라가 동쪽 서진 동진 해가지고 동진 시대에 법지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법명이 법지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분께서 이제 산에 들어가셔서 산에다가 이제 나무와 나뭇잎과 이제 흙으로 이제 조그만 토구를 조그만 암자 같은 토구를 만드신 뒤에 평생 동안 이렇게 법화경만 읽으셨대요 묘범 연하경이라고 부르고 법화경이라고 하는데 법화경을 평생 이렇게 읽고 계셨는데 어느 날 멀리서 꿩이 한 마리 이렇게 날아왔대요 꿩이 한 마리 싹 날아왔는데 이 꿩이 그 법지 스님이 계시는 톡을 옆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었답니다 집을 지어놓고 신기한 게 스님께서 이렇게 이제 법화경을 읽고 있으며 이 꿩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꼭 옆에 암자 옆에 스님이 법화경 있는 곳 옆에 삼양시 내려와서 이렇게 귀를 이렇게 기울이더랍니다 꿩이 뭘 알아? 여러분 꿩이 머리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우리가 좋아요? 아니 우리가 머리 나쁜 사람한테 야 꿩고기를 구워먹고 뭐 꿩고기를 먹었냐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야 뭐 꿩 야 너 머리가 꿩머리냐 혹은 뭐 기억력 나쁘면 꿩고기를 먹었나 뭐 이러잖아요 좋아요? 나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나쁜 걸로 치자고요 자 뭐 어쨌거나 이제 꿩이 머리가 나쁘기로 유명한 대명사인데 하여튼 법화경을 이렇게 읽고 계시면 항상 옆에 날아와서 가만히 듣고 그럼 이제 스님이 또 가끔씩 콩알 같은 걸 이렇게 던져주면 또 먹고 그렇게 7년이 지났답니다 7년이 지났는데 또 이제 꿩이 야 너 머리가 꿩머리냐 혹은 뭐 기억력 나쁘면 꿩고기를 먹었나 뭐 이러잖아요 좋아요? 나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나쁜 걸로 치자고요 자 뭐 어쨌거나 이제 꿩이 머리가 나쁘기로 유명한 대명사인데 하여튼 법화경을 이렇게 읽고 계시면 항상 옆에 날아와서 가만히 듣고 그럼 이제 스님이 또 가끔씩 콩알 같은 걸 이렇게 던져주면 또 먹고 그렇게 7년이 지났답니다 7년이 지났는데 또 이제 꿩이 이제 또 가만히 법지스님이 법화경을 읽고 있는데 꿩이 한 마리 또 싹 날라오더래요 근데 법화경을 이렇게 다 읽고 나면 꿩이 또 자기가 있는 둥지로 휘리릭 날라가 버린데 그날 따라 그냥 몸에 쭉 날개가 쭉 쳐져가지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스님께서 아니 어디가 아픈가 배가 고파서 그런가 그 콩알을 몇 개를 또 이렇게 던져주셨답니다 근데 콩알을 몇 개 먹는 둥 만운 둥 하더니 콩알도 이제 먹질 않더래요 축 쳐져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스님이 가셔서 꿩이의 날개를 이렇게 만져줬대요 네가 전생의 업보로 인해서 이번 생에 축생의 몸이 되었지만 이번 생에 이 법화경을 열심히 들은 이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다 하고 축원해주면서 이렇게 꿩이 이렇게 만져줬답니다 그리고 이제 꿩이 가만히 이제 있다가 그 다음 날 봤더니 꿩이 죽어버린 거예요 꿩이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스님께서 이제 그 꿩을 그래도 그동안 살아온 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아싸 오늘 고기 반찬 아니죠 네 말로 아니죠 모르죠 배고프면 근데 이제 스님께서 그 꿩을 잘 걷어가지고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묻어졌대요 그리고 그래도 이번 생에 법화경을 읽은 이 법화경을 들은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꼭 축생의 몸을 벗어서 사람 몸을 받아라 하고 이렇게 이제 양지 바른 곳에 이제 묻어졌는데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스님이 스님이 딱 꿈을 꿨는데 아주 잘생긴 어린 동자가 싹 나타나더니 이렇게 절을 올리더래요 스님 하고 절을 올리더니 스님 저는 꿩이 옵니다 제가 법화경을 열심히 들은 공덕으로 저 아랫마을 왕신의 왕신의 그 가족 왕신의 부부의 아들로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시고 꼭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잡별 인사를 하면서 어린 동자가 싹 사라지는 꿈을 꾼 거예요 이야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스님이 일어나서 참 별일이 다 있다 별일이 있다 내가 언제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하고 이제 마음으로 잘 기억을 해뒀다가 한 10개월이 지난 뒤에 그 마을에 있는 왕신의 가족을 찾아갔어요 왕신의 부부를 찾아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누구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은 거를 다 알고 나서는 그래 나중에 지금 가봤자 뭐 알겠냐 나중에 이 아이가 말문이 트일 때쯤에 걸어다니고 말문이 트일 때쯤에 이 집에 다시 한번 오자 하고는 이제 절로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대요 이제 3년이 지난 뒤에 그 스님이 이제 마음으로 이제 기약한 그런 어떤 날이 다가와서 그 왕신의 부부를 찾아가십니다 스님이 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하고 다 찾아갔는데 그러니까 이 왕신의 부부가 굉장히 불심이 깊었대요 그래서 아이고 산에 계시는 스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유 어서 오십시오 스님 하고 있는데 저기에 3살 먹은 그 어린 남자아이가 갑자기 우리 스님 오셨다 우리 스님 오셨다고 푸딱푸딱 뛰어오더니 스님한테 막 앵기더래요 앵기더래요 그러니까 부모도 놀라고 스님도 놀라고 거기 지나가는 닭딜도 놀라고 놀란 거예요 어린아이가 막 우리 스님 처음 보는 스님인데 우리 스님 오셨다 우리 스님 오셨다 막 앵기고 우리 스님 우리 스님 막 붙들고 하니까 그래서 왕신의 부부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실은 7년 동안 같이 지냈던 꿩이 있었고 꿩이 죽고 나서 묻어졌고 그리고 꿈에 이런 이런 꿈을 꿨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왕신해가지고 뭐 놀란 거예요 요새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이 스님 뻥치고 있네 막 이러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옛날 사람들은 순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다 해준 뒤에 이 아이가 불연이 있으니 불법과 인연이 있는 아이니 나중에 아이가 출가하겠다고 하면 내 제자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들을 스님이 이 아이가 나중에 출가하겠다고 하면 내 제자로 내가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하며 여러분들 아들이 스님이 데려간다면 되겠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제가 하겠어요 자식이 엄청 썩썩이나봐요 농담이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내 아들을 만약에 스님으로 간다고 했을 때 나는 놓아주겠다 하는 사람은 진짜 불자예요 진짜 불심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절에 오래 다녀도 내 자식이 출가하겠다고 하는데 막는 분은 진짜 불자 아니에요 사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가짜 불자 많아 가짜 불자 많아 저 진짜 불자시네 자 어쨌거나 이 왕신의 부부는 너무나 불심이 깊어가지고 아 그런 인연이라면 아이가 가겠다면 당연히 보내줘야죠 하고 서로 이제 약속을 합니다 자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결국 16살에 그 아이가 결국 출가를 하게 됩니다 16살에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원해서 출가를 하게 됐는데 이제 법지스님의 제자가 됩니다 법지스님의 다 머리를 깎여주고 법명을 다미기라고 지어줍니다 다미 다미 다미스님 다미기라고 이제 다미스님이다 라고 이제 법명을 지어준 뒤에 딱 법화경을 펼치고 법지스님이 평생 법화경을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법화경을 딱 펼치시고 법화경 읽어봐라 했더니 처음 보는 책인데 이 다미스님이 줄줄줄줄 물 흐르듯이 읽더래요 언제 다 들은 거예요 그렇죠 전생에 다 들은 거예요 전생에 다 들은 겁니다 여러분들 영어 공부 잘하고 싶으면 이번 생에는 포기했다 생각하시고 계속 영어 들으면 다음 생에는 저절로 영어가 샬라샬라 저도 보장 못합니다 자 어쨌거나 전생에 7년 동안 꿩이었을 때 하루도 빠짐없이 들었던 법화경이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법화경을 줄줄줄줄 있더래요 법지스님도 감탄하고 자 그래서 이 다미스님이 이제 출가를 해서 열심히 수행을 했답니다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자기 스승인 법지스님을 본받아서 이 나이가 젊은 다미스님도 저기 진망산이라는 곳에 가서 산 이름이 진망산이었나 봐요 진망산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조그맣게 토구라를 하나 지어놓고 오로지 법화경을 읽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오로지 그냥 나무뿌리에 나무열매만 먹으면서 법화경을 읽는데 그렇게 12년이 지났대요 12년 동안 그렇게 산에서 수행만 하신 거예요 또 어느 날 12년이 지나가지고 이 다미스님의 또 방에서 이렇게 법화경을 읽고 있는데 늦은 저녁이었대요 갑자기 아가씨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깊은 산속에 시님 시님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어디서 들리는 소리지? 그래서 문을 딱 열어봤더니 아리따운 아가씨가 그 늦은 산 그 깊은 산속에 아리따운 아가씨가 늦은 밤에 그 스님 방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스님 스님 하는데 복장이 굉장히 그 색깔이 화려하고 고운 옷을 입고 한 손에는 하얀색 하얀색 새끼 돼지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마늘 마늘 두 뿌리를 들고 있더래요 마늘 두 뿌리를 희한하죠? 돼지랑 마늘 두 뿌리랑 하얀 아주 그냥 화려한 옷을 입고 아무리 봐도 매치가 안 되죠 그래서 뭐 뭐야 이 여자? 이러고 있는데 이 여인네가 하는 얘기가 스님 저는 아랫마을 사는 암흑의 딸 누구누구인데 제가 나무를 나무를 따려고 산에 들어왔다가 갑자기 날이 저물면서 그 큰 맹수를 만나가지고 제가 도망을 이렇게 급히 왔습니다 이제 집에 내려가야 되는데 해는 저물었고 산길은 아주 험하고 밖에 또 맹수가 다니고 있을 수 있으니 제가 하룻밤만 여기서 묻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스님이 놀래가지고 이 조그만 방에 나 혼자 있는데 어떻게 여인네를 여인네를 또 이렇게 내가 안에 들이미겠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네가 교태를 부리는 거예요 아잉 이러면서 그런데 스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세히 봤는데 또 너무 예쁜 거예요 얼굴도 예쁜데 교태까지 부리니까 스님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우리 스님들이잖아요 스님이니까 이제 수행하신 스님이니까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스님 저 그럼 맹수한테 잡아먹히려고 해요 뭐 아잉 막 이러니까 아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자비를 실천하는 스님들이니까 뭐 이대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하룻밤만 묵고 가시오 그러면서 방 한 구사에다가 풀자리를 깔아줍니다 나는 여기서 벽을 보고 경을 밤새워서 경을 보고 있을 테니 옆에서 주무시오 그리고 이제 금 그어놓고 여기 넘어오면 짐승 막 이러면서 스님이 이제 금 그어놓고 여기 넘어오면 짐승이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계율을 지키셔야 되니까 이제 법화경을 읽고 있는데 여자가 아유 나 자야 되겠다고 이렇게 옆에 누웠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법화경 읽으시다가 왜 그러 왜 그러 이러니까 너무 배가 아픕니다 배가 아픕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아픕니다 이러니까 이제 스님이 가지고 있는 약초 약재 있잖아요 약체를 이렇게 던져줬대요 이거 드셔보시오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나 죽네 나 죽네 막 뒹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뒹구면서 은근슬쩍 금을 넘어와 막 그리고 스님이 넘어오지마 넘어오지마 여인네가 하는 얘기가 아 되게 좋아하시네 여인네가 하는 얘기가 스님 스님이 제 배 좀 이렇게 문질러주면 제가 작전이에요 배가 배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스님이 깜짝 놀라면서 나는 계율을 지키는 스님인데 어찌 젊은 여인네의 뱃살을 만질 수 있겠어 하면서 이제 거절을 했더니 여인네가 하는 얘기가 도끼 눈을 찍혔대면서 아니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자비가 아닙니까 사람이 죽어갔는데 그깟 뱃살 한번 못 밀려줍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말도 맞잖아요 그 이제 스님이 고민에 빠져요 이게 다른 남자들 같으면 고민해야 안 해요 왜 안 해 할 수도 있지 근데 이제 게율을 지키는 스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아유 그만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 스님들의 산길을 갔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를 주장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장자 이제 뱀이나 산진승이 있으며 이제 지팡이가 있는데 그 지팡이를 주장자라고 하는데 주장자에다가 수건을 묶었답니다 수건을 묶어서 주장자에 있는 수건으로 배를 이렇게 문질러줬대요 진짜 이 시대에 진정한 어떤 청정하신 스님의 표본이죠 이렇게 이거 그러면 이걸로 우리 타협을 봅시다 타협을 봅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문질러줬는데 그때 여자가 아유 이제 배가 다 나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하고 이렇게 잠이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눈치챈 거예요 아 이 사람 진짜 이 사람은 안 넘어오는구나 그 다음 날이 됩니다 놀랍게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 너무 너무 재미없게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인네가 일어나면서 한 손에 새끼 돼지 들고 한 손에 마늘 두 뿌리 들고 고운 옷을 이렇게 걸치고 스님 나 갈게요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아침에 이제 해가 떴으니까 스님이 이제 배웅을 하려고 아유 그래 이제 잘 가시오 이제 오지 마시오 이러면서 이렇게 밖에 배웅을 해주는데 여인네가 그 톡을 마당해서 갑자기 색깔이 화려한 옷을 허공에다 휙 던지는데 그 옷이 무지갯빛 구름으로 변하더랍니다 찬란한 무지개 구름으로 확 변하고 하얀색 새끼 돼지를 휙 던졌더니 하얀색 코끼리로 변하더래요 그 들고 있던 마늘 두 뿌리가 두 뿌리의 연꽃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코끼리를 타고 구름 위에 올라가가지고 나는 보현보살이다 하는 거예요 자 불교에서는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님을 문수보살이라고 합니다 문수보살님은 이제 한 손에는 칼을 드시고 그러니까 사자를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불교에서 실천 있죠 실천을 뜻하는 보살님을 보현보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현보살은 손에 연꽃을 들고 계시고요 그리고 코끼리를 타고 있는 하얀 코끼리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찰에 가면 볼 수가 있어요 조각을 자 그리고 이 보현보살님은 법화경을 상징하시는 분입니다 법화경에 보면 이제 보현보살이 법화경을 증명하는 그런 법화산부경의 내용이 펼쳐지거든요 어쨌거나 나는 보현보살이다 하면서 그렇게 무지개새의 그 구름을 타고 코끼리를 타고 구름 위에 올라가가지고 연꽃을 들고 하늘에 날아가면서 그대의 수행이 깊다 해서 내가 시험해 보려 온 것이다 그대는 마치 물속에 뜬 달과 같아서 물에 뜬 달과 같아서 더럽힐래야 더럽힐 수가 없구나 하고 칭찬하면서 허공으로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쫙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현보살이 허공으로 날아가면서 하늘에서 막 꽃비가 내리고 땅이 막 진동을 일으켰대요 그런데 이 모습을 그 진망상이 있는 그 고울에 고울 그 태수가 있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고 아침 산책을 하다가 멀리 있는 진망상에서 막 옷에 구름과 빛이 번쩍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수의 이름이 맹공개였대요 맹공개 이 맹공개라는 이 태수가 좀 희한하죠 너무 놀래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그곳을 갑니다 그곳에 가서 알아봤더니 아 이곳에 바로 다미스님께서 수행하시는 토구리시구나 라는 걸 알고는 황제에게 이제 글을 올리게 됩니다 황제에게 글을 올려서 이 진망상에 다미스님이라는 분이 올해 12년 전부터 수행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이곳에서 옷에게 빛이 번쩍이면서 완전히 광명으로 막 이렇게 뒤덮이는 걸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하고 황제한테 글을 올렸더니 황제가 감탄하면서 신이 그곳에다 절을 지어줍니다 그 절이 바로 이 다미스님의 법화사라는 절입니다 법화경을 읽어서 보현보사를 만난 절이다 해서 법화사라는 절을 지어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다미스님의 사실 전생에 뭐였죠? 꿩이었잖아요 여자 이야기에서 다 잊어먹었구나 꿩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전생에 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생에 꿩이었던 그 존재가 법화경을 들었던 인연으로 무엇으로 태어났고 사람으로 태어났고 사람 중에서도 아주 수행을 열심히 하는 청명하고 뛰어난 스님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고 열심히 수행해서 보현보사를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나중에는 황제의 귀를 받아서 그렇게 불법을 널리 펼 수 있는 큰 도량을 짓게 되었다라는 법화경의 영엄시라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처님의 경전을 좀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부처님의 경전을 열심히 읽고 수행을 하시면 이와 같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은은한 불보살림의 가피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전에 소나무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이야기인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명나라 시대 때 중국 명나라 시대 때 보은사라는 절이 있었답니다 보은사, 은혜를 갚는다라는 뜻이네요 보은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보은사 주지스님께서 나이가 드시니까 마을에서 절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다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드셔서 말을 하나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조그만 말을 타고 이제 절에서 마을까지 볼일이 있을 때마다 말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한참을 이렇게 왕복을 해야 되니까 스님께서 심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 위에서 이렇게 왕복을 할 때마다 법화경을 읽으셨대요 말에 다 타가지고 말을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면 위에서 이렇게 법화경을 읽었는데 그렇게 이제 몇 해가 지났답니다 몇 해가 지나서 어느 날 그 보은사 밑에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굉장히 불심이 깊은 여인네가 있었대요 이 불심 깊은 여인네가 어느 날 잠에 들었는데 꿈에 웬 어린 아이가 이렇게 쓱 들어오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너는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남정네인데 어찌 이렇게 여인네가 자고 있는 방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느냐 하고 꿈에 얘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다 절을 올리면서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 위에 보은사에서 주지스님이 타고 다니시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수명이 닿아야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다행히 우리 주지스님을 모시고 법화경을 열심히 들은 공덕으로 사람 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당신을 어머니로 삼아가지고 다시 사람 몸을 받게 되었으니 제발 저를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꾸버 인사를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잠에서 깨고 나니까 이거 태몽이잖아요 그래서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보은사에 가서 사람을 시켜서 보은사를 가서 알아봤더니 그날 때마침 누가 죽었다 말이 죽은 거예요 범상치 않다 범상치 않다 하다가 그 뒤로 며칠 후부터 태기를 느끼게 됩니다 이제 10개월 후에 이제 아이를 낳게 돼요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잘 키웁니다 잘 키웠는데 불심이 깊은 어머니다 보니까 마음 한구석에 이 아이는 비록 내 몸을 빌어서 태어났지만 이 아이는 절에서 살 아이다 그러니 스님과 인연이 있으니까 보은사 주지스님과 인연을 맺어줘야 되겠다 다행히 아이가 절에 가는 것도 좋아하고 스님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보은사 주지스님한테 자기 태몽,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한 뒤에 아이를 받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보은사 주지스님도 신기해하면서 흔쾌하게 받게 되죠 이제 내가 이 아이를 큰 스님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스님이 생각하면서 보은사 주지스님께서 그 아이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학문을 가르치는데 너무나 머리가 우둔한 거예요 머리가 너무 나빠가지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친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몇 달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공부를 못하니까 보은사 주지스님께 기가 막혀가지고 네가 전생에 축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가 우둔한가 보다 그러니까 전생에 축생이었던 존재는 사람으로 태어나면 머리가 좀 나쁜 경향이 있답니다 어? 찔려요? 여러분들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닐 거예요 너는 전생에 어리석은 축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가 우둔한가 보다 차라리 전생에 실컷 네가 들었던 법화경이나 공부해보자 하고 법화경을 한 번 딱 가르쳐줬는데 법화경을 딱 배우자마자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암기해버렸대요 법화경이 약 6만 9천 자랍니다 6만 9천 자를 그 자리에서 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언제 본 거니까 전생에 다 들었던 거니까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전생에 내가 심어놓은 걸 이번 생에 다 받아간답니다 전생에 내가 다 익혀놓은 거 전생에 내가 뿌려놓은 거 다 어디 허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 언제라도 받는다 다음 생에라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기술이 뛰어나거나 힘이 좋거나 머리가 총명하거나 하면 그만큼 전생에 닦아놓은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번 생에 자꾸 뭘 해도 자꾸 마장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부딪힘이 있거나 살아가면서 갑갑한 일이 많으면 그만큼 전생에 지지리도 복을 안 지어서 그런 겁니다 그게 다 결국 누구의 업이다 내 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이번 생, 이번 생, 한 생, 한 생 태어날 때마다 더 나은 스스로의 미래의 모습을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팔만대장경의 핵심이에요 자 어쨌거나 이 본사 주지스님의 제자였던 그 어린 동자승이 법화경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다 암기해버리고 그 뒤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지혜 총명이 터졌답니다 지혜와 총명이 터져서 나중에는 아주 큰 스님이 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도 결국 전생에는 뭐였죠 말이었잖아요 말이었는데 무엇을 들은 공덕으로 법화경을 들은 공덕으로 이와 같이 사람의 몸을 얻게 되었고 이와 같이 지혜 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법화경이든 금강경이든 무슨 경이든 결국은 다 같은 놀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전을 읽든 어떤 경전을 외우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는 것은 강력한 선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법화경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또 법화경은 죽은 사람에게도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전설에 의하면 그 동진시대 중국 동진시대 아까 이야기한 시대와 같은 시대죠 첫 번째 이야기와 동진시대에 유명한 명필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명필가의 이름이 오룡이었어요 오룡 오룡 이 오룡의 아들이 유룡입니다 유룡 오룡 유룡 이름을 어떤 기준으로 졌는지 모르겠는데 오룡 유룡 아버지가 오룡이고 아들이 유룡이었는데 두 명 다 아버지와 자식이 다 천하의 명필이었대요 근데 아버지 오룡은 독실한 도교신자였답니다 근데 그 중국 그 시대 때는 도교하고 불교가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불교와 도교의 지식인들이 서로 정치적으로도 싸우고 서로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런 어떤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 오룡은 아주 천하의 명필가이면서 독실한 도교신자였고 사라 생전에 불교 욕을 엄청 많이 했대요 불법을 엄청나게 비방했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팔이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교가 최고다 불교는 찌꺼기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불교를 비방했는데 하루는 이 오룡이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날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유룡을 부릅니다 유룡을 딱 부르는데 유령 아니에요? 유령이에요 아들 유령에게 뭐라고 당부하냐면 절대 불교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는 이 글을 쓰는 서예가이기 때문에 그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불경을 베껴달라는 부탁들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엇을 써주지 말아라? 불경을 써주지 말아라 라고 이것을 어기면 넌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피를 토하면서 피를 토하고 고함을 지르고 괴로워하고 온몸을 쥐어짜면서 이 아버지의 오룡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그 사람의 죽기 전에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다음 생에 어디 태어났는지를 대충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허공에다 손발을 허지우면서 눈을 부릅뜨고 괴로워하고 헛소리를 하고 죽으면 거의 다 지옥에 떨어진대요 그리고 몸을 덜덜덜덜덜덜덜 떨면서 배고파하고 몸을 덜덜덜덜 떨면서 죽으면 아귀계에 태어난답니다 그리고 짐승 울음소리를 자꾸 내거나 막 자꾸 엉금엉금 기어다니거나 하면 무엇으로 태어난다? 축생으로 태어나고 돌아가실 때 이렇게 좀 편안하게 돌아가시고 돌아가시면서 조상님이 보인다거나 먼저 돌아가신 누가 사람이 보인다 하면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낼 확률이 크답니다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빛을 보거나 광명을 보거나 하늘 세계를 보면서 편안하게 돌아가시면 다음 생에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죽기 전에 모습으로 다음 생에 어디 태어났는지를 대충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객사하신 분들 있죠 객사하신 분들 이렇게 절에서 제사 지내주고 하는 게 이렇게 객사가 힘들게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 안 좋은 데 태어날 수 있으니까 좋은 대로 천도시켜드린다 이런 의미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룡의 아버지는 딱 어디에 떨어질 모습이었어요? 지옥에 떨어질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불교를 비방했던 구업 업보에 의해서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아들 유룡은 부처님 경전을 본 적이 없고 부처님 법문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지옥에 떨어지는 업인지 인과 업보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 고생하면서 돌아가셨네 이렇게 슬퍼의 따름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한참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하루는 그 동진, 동진 시대의 그 황제가 독실한 불자였대요 독실한 불자라서 유룡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대가 천하의 명필가인이 묘법연화경 그러니까 법화경이죠 묘법연화경을 이렇게 그 부처님의 경전에 다 벗겨라 그걸 다 단정한 글씨로 벗기면 내가 부처님 사찰에다가 공양을 올리고 싶다라고 명을 내립니다 황제의 명이잖아요 근데 그걸 거절합니다 그 시대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렇게 두 번에 다시 명령을 했는데 두 번째도 거절합니다 황제가 당장에 구족을 멸해도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황제의 명을 거역한다는 게 세 번째 칙서를 내립니다 황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대가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효도의 마음으로 황제의 명을 두 번이나 거역한 것을 내가 이해하고 용서해 줬다 황제도 도량이 넓어요 그러니까 제목만 써라 제목만 써주면 내가 양보하겠다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양보해 줬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이 황제의 명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가 엄벌에 처할 것이다 그러니 와서 제목만이라도 써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서도 많이 양보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령이 할 수 없이 야 이거 이거까지 거역했다고 우리지만 다 작살나겠다 싶은 거예요 가서 그냥 이제 못마땅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제목을 써줍니다 그래서 황제가 써달라고 했던 묘법연하경이 8권으로 돼 있었나봐요 8권으로 구성돼 있었나봐요 그러니까 8권이니까 제목을 묘법연하경 권 제1 그러니까 제1권 묘법연하경 제2권 묘법연하경 제3권 그러니까 모두 몇 글자예요? 8글자가 8권이니까 88은 64, 64자가 되죠 계산되죠? 여기서 고개 갸웃거리면 큰일 나요 묘법연하경 제1권을 이제 8권을 쓰니까 제1권, 제2권, 제3권 쓰니까 이제 64글자가 됩니다 8글자를 8번 썼으니까 그래서 64글자 제목을 딱 써주고 집에 와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아버지한테 내가 부류를 하고 아버지 유언이었는데 어쩌나 어쩌나 한탄을 하다가 잠이 듭니다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자기 집 마당에 꿈을 꿨는데 집 마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하늘색에 사는 천신이 다 내려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꿈에서 유령이 딱 앞에 나와서 천신한테 인사를 하면서 어느 하늘색에서 오신 분입니까? 여쭤보니까 전생에 그대 아버지의 오룡이니라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유, 우리 아버지 오룡이십니까? 근데 어쩐 일 이렇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다 흐뭇합니다 하니까 고맙네, 고맙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내가 전생에 오룡이었을 때 하도 부처님 법을 비방해서 내가 지옥에 떨어졌다 지옥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내 살아왔던 삶을 후회하고 또 후회해봤지만 도저히 방법도 없고 내가 이걸 우리 아들 유령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전해줘야 되는데 하고 싶어도 도저히 방법이 없었는데 어느 날 지옥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머리 위에 묘라는 글자 하나가 딱 박히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글자가 박혔을까요? 법이죠 묘법 법이란 글자가 또 머리 위에 허공에 딱 박히더래요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연 그러니까 묘법 연하경 제1권 8글자가 박히고 묘법 연하경 제2권 또 8글자가 박히고 마지막 묘법 연하경 제8권 이래서 64글자가 따다다닥 허공에 박히면서 64글자가 부처님의 모습으로 펑 하고 변화되더랍니다 64글자가 부처님의 모습으로 변하면서 광명이 뿜어져 나오면서 지옥의 고통이 멈추고 지옥에 있는 모든 불길이 다 사라지고 저승에 있는 염라대왕과 저승사자와 지옥의 옥졸돌이 다들 절을 하면서 합장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64글자가 변한 부처님의 그 모습의 힘에 의해서 자기가 정신을 차려봤더니 어느새 지옥을 나와가지고 천상세계에 태어났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알아봤더니 내 아들 유룡이 묘범 연하경 제목 64글자를 지어준 그 공덕의 힘으로 아버지인 내가 그 공덕을 받은 것이다 너무 고마워서 인사하러 왔다 앞으로 불법을 열심히 믿으십시오 하면서 사라지는 꿈을 꿉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 다음날 부랴부랴 황제를 찾아가서 황제한테 그 꿈 이야기를 하면서 황제시여 6만 9천자 법화경을 제가 다 쓸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제가 피를 쏟는 마음으로 법화경을 전부 다 써서 제가 부처님께 올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 황제가 크게 기뻐하면서 그걸 기록으로 남겨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라고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 아들 유룡은 평생 동안 오로지 불경만을 베끼면서 열심히 부처님의 법을 믿고 수행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목만 써도 이렇게 큰 공덕을 받는데 하물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베끈다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와 같이 유룡의 아버지 오룡이 지옥에서 나오게 된 이 이야기를 네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영가천도 그게 바로 영가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고 부처님의 경전을 열심히 외우거나 베끼고 항상 부처님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연불수행을 열심히 한다면 여러분들 삶에 이번 생이 아니면 다음 생 다다음 생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공덕을 다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희 소나무가 초등학생들한테 인기 많다는 얘기 드렸나요 네 그래서 이제 변함없는 사랑을 주는 우리 초딩들에게 너무나 고마움을 표하고 싶고요 우리 초등학생인 선임이라는 아이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제 선임이 이제 우리 원선임이라는 학생이 재작년인가 편지를 한번 보내왔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 잊지 않고 또 편지를 소중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우리 선임이 편지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광우 스님께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7살 때 편지를 보냈던 8살 원선임 입니다 지금도 광우 스님 법문을 매일 듣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매일매일 저를 500배를 하여 11만 1500배를 하고 가피를 받으셨어요 어머니가 꿈을 꾸었는데 첫 번째는 어머니가 주무시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목에 칼을 들이대었어요 어머니는 당황하지 않고 당신이 나를 죽이려는 이유가 있겠지요 이것으로 당신과의 원한이 풀리길 바랍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칼을 거두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됐소 하고 사라졌어요 두 번째 어머니가 치아가 상해서 금리를 씌웠는데 실제로 치료받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세 번 치아의 본을 뜨고도 잘 맞지 않아서 또 고쳤다고 해요 그런데 꿈에서 쉬운 금리가 빠졌어요 아휴 어떻게 하면서 걱정하였는데 저의 아버지가 다시 끼워보라고 하여 다시 맞춰보니 쏙 들어가서 빠지지도 않고 잘 맞아서 안심하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열심히 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까운 절에서 토요 정진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이름을 계속 부르는 연불인데 열심히 잘한다고 보살님들이 선물도 주셨어요 광우스님의 소나무는 재미있고 알기 쉽고 좋아서 자꾸자꾸 보게 돼요 광우스님 늘 건강하세요 2018년 9월 30일 일요일 법기 원 선임 합장 어떻게 우리 선임이가 보내준 편지 잘 들어보셨죠 요새들 참 똑똑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8살짜리가 맨날 맨날 매일매일 소나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임이 부모님들께는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딱 편지를 보면서 얘 그냥 절해 가야겠다 나중에라도 출가하면 참 좋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선택은 자기의 몫이겠죠 하여튼 우리 불심 깊은 우리 선임이 너무 고맙고 요렇게 어린아이가 이런 불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전생부터 닦은 아이 같아요 전생에도 불심이 깊은 불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선임이 그 편지 내용에 보니까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누가 뭐 칼을 목에다 갖다 대니까 뭐 당신과의 원안이 있겠죠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걸로 우리 원안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 칼을 가진 사람이 뭐 그럼 됐어 하고 사라졌다 뭐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하죠 굉장히 이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인연은 두 가지 이유로 만난다고 했죠 은혜로 만났거나 왼수로 만났거나 그래서 은혜로 만났건 왼수로 만났건 다 내가 전생에 지은 나의 어변들이다 그래서 이걸 이번 생에 잘 풀어야 되는데 꿈속에서도 기도가 되고 꿈속에서조차도 나에게 주어진 이 어변을 잘 풀겠다는 이 무의식 잠재의식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평소에 기도를 평소에 마음 공부를 많이 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의 꿈이라는 것은 잠재의식의 어떤 환상들이거든요 꿈속에서는 내 마음을 속일 수가 없어요 꿈에서는 내 이렇게 묵혀두었던 숨겨두었던 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잠재의식에 숨은 욕망들이 튀어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굉장히 점잖고 양반 같은 사람도 꿈속에서는 꿈을 꾸면 자기 욕망에 이렇게 휩쓸리면서 하고 싶은 걸 마구 저지르다가 잠에서 딱 깨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꿈에서도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고 옛날부터 선지식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불자분들에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기도를 하면 꿈에서도 할 정도가 돼야 된다 어디서도 할 정도가 돼야 된다 꿈에서도 할 정도가 돼야 된다 법당에서는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저를 열심히 하고 염불하고 사경하고 경정 독송해는 해놓고 잠재때는 꿈속에서 뭐 클럽 가서 부비부비 춤을 춘다거나 막 손들어 부처 핸섬 뭐 이런다거나 부처님은 잘생겼어요 이러면서 부처 핸섬 뭐 이런다거나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에는 깨어있을 때에는 비웃어요 왜 그러세요 깨어있을 때는 기도 열심히 해놓고 꿈에서는 딴짓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낮에 기도를 열심히 하면 꿈에서도 기도가 이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만큼 마음 공부가 깊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되어야 된다 꿈에서도 수행할 정도가 되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어요? 자기 입으로 했어요 이런 말 쉽게 안 나오는데 그냥 열심히 했다고 치고 우리가 보통 수학 문제 열심히 풀다가 잠이 들면 꿈에서도 수학 문제 풀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공부 열심히 했구나 그리고 평소에 영어 공부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꿈을 꾸면 꿈에서도 샬라샬라 영어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하다 말았구나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 평상시에 내가 무언가에 몰두하고 몰입을 하다보면 꿈에서도 그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느 서예 선생님이 서예를 하다보면 어느 순간에 벽에 부딪힌대요 그래서 아무리 손가락이 끊어질 것 같이 아플 정도로 붓을 잡고 연습을 해도 해도 그 벽을 넘지 못하다가 꿈에서 붓글씨를 잘 쓰는 꿈을 한번 꾸면 그 고비를 한번 넘긴대요 내 잠재의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권도 하신 분한테 들었는데 태권도에서 그 화려한 발차기 기술이 있잖아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뛰어넘지 못하는 그 슬럼프가 한번 온대요 그때 계속 발차기를 연습하고 연습하다가 꿈에서도 발차기 할 정도가 되며 꿈에서도 자유자재로 발차기 할 정도가 되며 그 고비를 한번 탁 넘어간대요 그만큼 내 잠재의식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 저는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별로 가피가 잘 느껴지질 않아요 하는 분들은 내가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되나 안 되나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낮에 열심히 기도하면 꿈에서도 기도가 돼요 꿈에서도 관세보사를 부르고 꿈에서도 지장보사를 부르고 꿈에서도 법화경을 사경하고 꿈에서도 금강경을 독송할 정도로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맛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머 그러면 광우 쓰면 꿈에서도 기도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대놓고 디스를 해 그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기 공부는 자기가 챙기는 겁니다 하여튼 꿈에서도 안 된다 라는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꿈에서 제가 좀 오래 갑니다 꿈에서도 기도가 될 정도로 쭉 밀고 가야 된다 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다 한 거의 백여 년 전쯤에 몇 년 전쯤에? 약 백 년 전쯤에 홍일대사라는 중국의 큰 스님이 계셨어요 무슨 대사? 홍일대사 홍일대사가 중국에서 계율제일이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계율을 너무 잘 지키셔가지고 계율제일이다 라고 불리는 아주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홍일대사하고 친하게 지내던 스님 중에 현진 스님이라고 계셨대요 현진이라는 중국 스님이 계셨는데 이 현진 스님의 일화가 되겠습니다 이 현진 스님이 저 중국의 사천성 출신이래요 사천성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 사천짜장 들어보셨어요? 사천짜장 사천짜장이 얼마게요? 사천원 사천원 네 미안해요 넘어갑시다 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사천성 출신이었던 현진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출가하기 전에 한 마을을 다스리던 관리였대요 관리셨는데 그 당시에는 마적 도적대들이 많았대요 중국에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그런 어떤 관리들의 손길이 다 닿지를 않는 곳에서는 그런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게 이제 도적의 무리가 돼가지고 또 이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마적의 무리들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산에서 숨어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산적들 마적들을 토벌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이제 산적들을 잡는 와중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다 보니까 살생을 많이 했답니다 본의 아니게 살인을 많이 하게 됐대요 물론 이제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이지만 이제 수많은 그런 도적들의 무리에 이제 살인을 저지르면서 칼에다가 피를 많이 묻히셨는데 이분께서 이제 어느 날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늦게나마 이제 벼슬자리를 내려놓고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셨대요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셨는데 출가를 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래사라는 절이 있었대요 오래사 오래사 예 오래 어디래 오래 오래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이 오래사라는 절에 있을 때 잠을 자며 항상 꿈에서 자기가 벼슬을 했을 때 자기가 죽였던 도적들의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의 창칼을 가지고 꿈에 나타나서 복수할 테다 복수할 테다 꿈에서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힘들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다가 아 이거는 내가 지은 원안의 어변이다 이걸 녹이려면 누구에게 의지하는 수밖에 없겠다 부처님께 의지하는 수밖에 없겠다 해가지고 매일매일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했대요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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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는 나무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귀하다 그렇죠 어우 예 그리고 나마스 당신을 귀히합니다 공경합니다 라는 뜻이 있는데 아미타부처님은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미타라는 뜻이 한량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한량 없다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한문으로 무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무량하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부처님께 귀히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나무 관세음보사라며 관세음보사림께 귀히합니다 나무지장보사라며 지장보사림께 귀히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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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하게 연불을 하다 나중에는 얼마나 열심히 연불을 했는지 꿈에서도 연불할 정도가 됐대요 꿈에서도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연불할 정도가 되니까 꿈에서 귀신들이 나타나면 꿈에서 뭘 하면 돼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귀신들을 위해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해줬대요 꿈에서 귀신이 딱 나타나면 어 왔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또 다른 귀신이 오면 어 왔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저 아시는 분들 이런 비슷한 효험을 보신 분들이 제법 있거든요 꿈속에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들었던 귀신들이 이제 다 순화가 된 거예요 다 이렇게 이제 제도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꿈을 꿔도 귀신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편안하게 이제 잠에 들 수 있었다라는 이 현진스님의 일화를 현진스님이 그 홍일대사한테 직접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출가해서 이런 신비한 가피를 얻게 되었다 이 내용이 홍일대사께서 쓰신 책에 이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불자님들도 그 악몽을 자주 꾸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꿈을 꾸며 그래서 꿈을 꾸며 귀신이 나타나서 괴롭히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스님들 법문을 듣고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연불을 많이 하잖아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열심히 연불을 하다보면 나중에 이렇게 낮에 열심히 이제 연불을 하면 꿈을 꿨을 때 귀신이 딱 나타나면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하라고 나온대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습관이 돼서 그리고 지장보살 연불을 하던 사람은 꿈에 악몽을 꾸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나온다 꿈에서 지장보살 하라고 나온대요 그 꿈에서 귀신이 나왔을 때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면 귀신이 싹 사라지는 그 악몽이 사라지는 경험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실제로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가 효엄이 있네 없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해봐야 자기가 해봐야 그 물을 마셨을 때 시원한지 뜨끈한지 단지 짠지 그걸 자기가 쓸수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기도도 안 해본 사람들이 그거 하면 효과 있어? 야 기도해서 효과했으면 이 세상을 못 살 사람 없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해보구나 그런 얘기 해보든지 그렇죠 근데 스님 저 열심히 해봤는데도 효과를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어디서도 기도를 할 정도로 꿈에서도 기도를 할 정도로 밀어붙여야 돼요 스님 저 기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효과를 잘 못 느낀 것 같아요 하는 분한테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꿈에서도 할 정도로 해봤냐고 꿈에서도 꿈에서 꿈꾸다가 갑자기 관생보살 하고 이렇게 깨는 정도가 아니라 지정보살 하고 깨는 정도가 아니라 꿈에서도 낮에서 기도할 때처럼 이렇게 깊이 꿈에서도 평상시 일상의 낮에 법당에서 기도하듯이 깊이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돼야 된다 제가 아시는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이 평생 심묘장구 달하니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낮에 심묘장구 달하니 기도를 하루에 21번 49번 108번씩 심묘장구 달하니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꿈에서도 기도를 하더래요 꿈에서도 막 목탁치면서 남아라 다 나다라 심묘장구 달하니 기도할 정도가 되니까 그때 굉장히 많은 가피를 받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어디서도 기도할 정도로 꿈에서도 기도를 놓치지 않을 정도가 되면 정말 아 불보살림의 가피와 불보살림의 위대한 에너지가 결코 거짓말이 아니고 헛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게 될 겁니다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로 한번 밀어붙여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얼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평택에 사시는 불자님이세요 평택에 사시는 불자님인데 광우수님의 소나무에 아주 광팬이시라면서 애청자라면서 당신이 기도하다가 큰 가피 받은 게 있어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다고 그래서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분께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속으로 엄청 썩혔대요 작은 아들이 엄청나게 속을 썩히는데 부모 마음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자식이에요 그렇죠 잘 모르는 것들이 나 힘들게 하면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이거 자식이 속 썩히면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이거 인연을 끊어버릴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미치고 팔짝 뛰었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빚으로 만난 거래요 누가 더 빚졌을까요 부모가 더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식한테 퍼줄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보면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으로 태어날 때 전생에 빚을 많이 진 사람이 부모가 되고 빚을 받으려는 사람이 보통 자식으로 태어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작은 아들이 자꾸 속을 썩혀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절에 다니면서 불공도 많이 올리고 천도제도 올리고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도서관을 갔는데 그때 이제 법화경이라고 아시죠 법화경과 관련된 책을 하나 빌렸대요 그래서 이렇게 법화경 이렇게 책을 보는데 그 책에 법화경 영험담이 이렇게 이제 부록으로 수록이 돼있더랍니다 법화경 영험담을 보니까 신기하거든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법화경을 쓰었더니 병이 나왔다다든가 저승에 끌려갔던 사람이 지옥에 떨어질 뻔했는데 누가 자기를 위해서 법화경을 사경한 공덕으로 지옥에서 빠져나왔다든가 이런 믿기 힘든 정말 그런 신비한 이야기들이 법화 영험담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런 내용을 보면 쉽게 믿음이 안 가요 사실 무슨 이거 전설의 고향 이야기 삼천리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불자님이 법화경 영험담을 보다가 두 가지 이야기에 딱 빠졌대요 너무 신기한 두 가지 이야기에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대요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평소와 자기와 신분이 친분이 있는 사람 꿈에 나타나서 내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나를 위해서 법화경을 사경을 한번 해주며 법화경을 정성스럽게 사경을 해주며 내가 지옥에서 나올 수가 있다 나를 위해서 법화경을 사경해다오 라는 부탁을 받고 그 사람이 부탁을 받은 사람이 법화경을 사경하려고 종이를 사러 시장을 갔대요 종이를 사야 이렇게 법화경을 베낄 거 아니에요 종이를 사가지고 집에 와서 내일부터 법화경 사경해야지 하고 잠이 들었는데 지옥에 떨어진 그 사람이 꿈에 딱 나타나더니 해맑은 미소를 지면서 덕분에 내가 좋은 데 가게 됐다 고맙다 이러니까 아니 쓰지도 않았는데 뭐 벌써 가냐고 쓰지도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미 법화경 쓰려고 종이를 산 순간에 지옥에서 벗어났다 이게 뻥이라면 이런 뻥이 없어 진짜 쓰기도 전에 종이를 샀는데 무슨 지옥에서 벗어나요 그만큼 법화경 위력이 대단하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종이를 산 산 것만으로도 사경을 하려고 종이를 산 것만으로도 지옥에서 벗어났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와 비슷한 얘기인데 어느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또 자기 아는 사람한테 꿈에 나타나서 내가 지금 지옥에 떨어졌는데 무엇을 써주면 법화경을 써주면 내가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법화경을 이렇게 썼는데 그날 밤 꿈에 그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나타나서 해맑은 미소로 내가 자네 덕분에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되었다 이러더래요 아니 법화경 다 쓰지도 않았는데 뭐 벌써 가냐고 그때 뭐라고 하냐면 법화경이 원래 경전의 명칭이 묘법연화경이거든요 뭐라고요? 묘법연화경 묘법연화경 다섯 글자의 제목에 묘자를 쓴가 쓰자마자 자기가 지옥에서 벗어났다 이게 만약에 뻥이라면 이런 개뻥이 없어요 무슨 제목 하나 묘자 하나만 썼는데 뭐 벌써 천도가 돼 근데 그분은 그 이야기를 듣고 딱 믿음이 오더래요 믿음이 오더래요 순진해 순진하죠 딱 그게 믿음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야 지옥에 떨어진 사람도 천도가 될 정도인데 내가 열심히 쓴다면 이게 분명히 효험이 있지 않겠냐 하고 그날 이후로 이렇게 법화경 사경을 하셨대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분은 전생에 많이 닦으신 거예요 여러분 전생에 닦아놓은 게 없으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믿지를 않아요 뭐 뻥이라느니 스님들이 신도들 속이려고 만든 얘기라느니 그런 이제 이런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는 어떤 의심의 마음을 일으키기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거나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거나 이런 부처님의 기도에 대한 가피를 통해서 믿음이 딱 생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생에 무엇을 한 증거다 닦아놓은 게 있다는 증거예요 전생에 닦아놓은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성근이라고 합니다 성근 착한 뿌리가 있다 이 성근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부처님 법을 만나도 수행할 줄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귓가에 스친 것만으로도 믿음을 일으켜서 오늘부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내가 쌓아야지 하는 착한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이야기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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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야기해줘도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성근이 없는 사람 악근이라고 해요 악근 그래서 나쁜 왜 찔려요? 왜 갑자기 빵 터져요 악근에서 그래요? 그래서 뭐가 그래서 악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착한 뿌리는 뭐라고 한다? 성근이라고 하고 나쁜 뿌리는 뭐라고 한다? 악근이라고 하죠 여기 있는 분들은 성근이 많은 것 같아요? 악근이 많은 것 같아요? 집에 가면 닦아요? 집에 가서 닦아요? 성근이 있는 거예요 찔리죠? 아니요 잘하실 것 같아요 어쨌거나 성근과 이제 악근이라는 게 있는데 이와 같이 이런 부처님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 있는 거다? 성근이 있는 거예요 사실 남들은 금방 얘기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의 종이를 산 것만으로도 지옥에서 벗어나고 묘범연화경의 묘자를 쓴 것만으로도 지옥에서 벗어난다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오래전에 제가 들었거든요 책에서 봤어요 이미 아주 오래전에 책에서 이 내용을 처음 봤을 때 고백하면 저도 안 믿었어요 이거 너무 심하다 그렇잖아요 내가 수행을 해서 내가 닦아서 내가 지옥에서 벗어나는 거지 종이를 산 것만으로도 지옥에서 벗어나면 이 세상에 지옥 떨어질 사람 하나도 없겠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믿음이 좀 잘 안 일어났던 과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보살님은 그 내용을 도서관에서 빌린 책에서 보는 순간 믿는 마음이 어떻게 됐다? 일어나게 되었다 이거는 그분이 무엇이 있었다? 예 다 성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나무 프로그램을 보시고 이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가지고 아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수행해야지 내가 공덕을 쌓아야지 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중한 성근을 함부로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착한 뿌리를 잘 부여줬고 우리가 마음 공부를 잘 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작은 아들이 하도 속을 썩혀가지고 작은 아들을 위해서 법화경 사경을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법화경 사경을 열심히 했는데 작은 아들이 이제 사춘기였나 봐요 고등학생이었는데 막 틱틱거리고 막 반항하고 우리가 흔히 뭐 중이병이라고 하죠 중이병 약도 없대요 중이병은 중으로 만들어야 돼 머리 깎고 중으로 만들어야 얘네들이 정신 차리지 얘네들이 이 머리 깎고 절에 가서 죽비로 머리도 얻어맞아 보고 눈물 젖은 바리떼 밥을 한번 먹어야 아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이 좋은 거구나 하고 정신 차리지 자 또 뭐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걔네들 중이병 걸린 애들 머리 깎여놓으면 걔네들이 절에서 잘 지내겠어요 자 어쨌거나 웃자가 한 말이고 그래서 자꾸 반항하고 엄마 말들 잘 안 들었는데 법화경 사경을 열심히 하고 나서 한 권을 다 맞췄대요 작은 그리고 사경이 딱 끝난 날 그날 밤에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1미터가 되는 1미터가 되는 시뻘건 불뱀이 시뻘건 불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나도 없는데 시뻘건 불뱀이 집 유리창을 부시고 도망가는 꿈을 꿨대요 집 유리창을 부시고 도망가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그 말성장의 작은 아들이 순해졌대요 순해졌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느낀 게 작은 아들이 저렇게 반항한 게 지 생각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뭔가 영적인 게 아니었을까 그 법화경 사경한 부처님의 위력으로 작은 아들을 뒤흔들던 그 이상한 기운이 꿈에서 불뱀의 모습으로 집 밖으로 도망간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돼요 우리가 막 감정기복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왔다 갔다 아리 까리 그런데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냥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뇌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감정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감정기복이 심하대요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얘기는 되게 조심스러운데 예전에 기도를 많이 하신 큰 스님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에너지 때문에 그 사람을 뒤흔드는 경우도 있대요 빙의 드셔보셨죠 빙의 영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럼 이런 영가나 빙의 작용이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도제에 의지를 하잖아요 천도제를 하면 효과를 분명히 보신 분도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천도제나 구병시식 같은 걸 해가지고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효과를 보신 분도 있지만 아무한테나 권할 수 없는 게 효과를 못 보신 분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무조건 천도제 해라 이렇게 말을 못 하겠는 게 하면 다 100% 효과를 보면 집에 빚내서라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효과 못 볼 때도 있거든요 물론 천도제의 공덕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누군가의 의지에서 그걸 극복하려 하지 마시고 내 업이니까 누가 풀어야 돼요? 내가 미친 듯이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정말 피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무릎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절도 하고 사경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간절하게 연불해서 내 업을 내가 풀어야지 나는 손가락 까탁 안 하고 그럼 스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저절로 풀리겠지? 이걸 전문용어로 네 글자로 택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내 업을 내가 풀어야지 스님이 알아서 풀어주세요 이걸 뭐라고 한다? 택도 없다 택도 없다네 자기가 자기 업은 누가 풀어야 된다? 자기가 풀어야 돼요 동감하십니까? 네 자기가 풀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한 바탕으로 천도제를 해야 더 효과가 있는 거고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연불을 하고 선업을 쌓아서 스님이 기도해줘야 더 큰 효과를 보는 거지 나는 하나도 내가 지은 업 내가 하나도 닦아 놓지 않고 아유 스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거는 이거는 거지의 마음이에요 국어라는 거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거지애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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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가 기도해야 돼요 나는 거지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면 주인공의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선업을 쌓아서 내가 풀어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천도제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 바탕에서 천도제를 해야 진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를 해나가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으면서 항상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은 내 업은 누가 풀어야 된다? 내가 내가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중심을 세워야 됩니다 알겠죠? 네 어쨌거나 법화경 사경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 아들이 이제 또 아주 이제 얌전해지고 순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금방 영가 그 빙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지장경에 봐도 돌아가신 분이 자꾸 꿈에 나타나면 안 좋은 징조다라는 게 지장경에 나오거든요 이 보살님이 돌아가신 친정에 그 외할머니가 계시는데 꿈에서 할머니를 봤대요 할머니가 어딘가를 이렇게 걸어가시더래요 그래서 따라가다가 오줌이 너무 마려가지고 소변 보는 사이에 할머니가 사라지고 그래서 꿈에서 깨고 또 꿈을 꿨는데 할머니가 보여서 할머니 어디가요? 이렇게 따라갔는데 또 갑자기 꿈에서 소변이 말아서 소변 보다가 할머니가 사라지고 이걸 몇 번 꾸셨대요 그래서 느낌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말하면 왠지 할머니가 천도가 안 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할머니를 위해서 지극정선으로 법화경을 사경하셨대요 법화경을 사경하신 뒤에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아주 시커먼 새까만 고급 승용차에 할머니하고 자기가 다 이렇게 차 안에 타 있는데 할머니가 고운 아주 하얀 이렇게 고운 옷을 입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차를 타고 한참 가다가 할머니가 너는 여기서 내려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승용차에서 내렸더니 할머니가 새하얀 아주 하얀 눈길 위에 까만 새 고급 승용차를 타고 멀리 떠나시는 꿈을 꿨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꿈에서 영가천도가 된 거죠 신기하죠? 예 기도 좀 하세요 예 알겠죠? 자 이와 같은 또 가피를 얻으셨고 또 남편이 회사를 다니는데 남편이 회사에 같이 다니는 누구 욕을 하면서 나 이 사람 때문에 회사 못 다니겠다고 맨날 투정을 부리더래요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 사회생활하다 보면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 이 사람 때문에 나 일 못하겠어 나 회사 그만둘래 하고 투정을 부려서 남편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남편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법화경을 사경해줬대요 이것도 우리의 어변이잖아요 그래서 업장소멸의 마음으로 원한 전생에서부터 혹시 원한이 있다면 원한이 다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편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사경을 해줬는데 그렇게 사경을 다 마치고 나서 그 이후로는 다시는 남편이 그 사람 때문에 회사 못 다니겠다는 말을 일체 입에 올리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그런 또 신비한 경험을 했다 이 보살님이 법화경을 지금까지 50번 정도 사경을 했대요 엄청 많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부처님의 가피를 많이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기도해봤더니 부처님 가피가 분명히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불보살님의 이 가피와 원력을 100% 믿고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경험했던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렇게 강곡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무엇을 열심히 해라? 기도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쌓는 거 결국 자기 업은 누가 푼다? 내가 자기가 업을 푸는 거고 그리고 자기의 행복도 누가 만들어낸다? 내가 자기가 행복을 창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거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라도 기도를 해야 된다? 꿈에서라도 기도하면서 기도를 할 때 관세음보사를 부르든 지장보사를 부르든 그 보살님처럼 법화경을 사경하든 금강경을 독송하든 한결같이 쭉 밀고 들어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한테 상담이 와요 그러면 제가 소나무에서 기도 이야기를 할 때 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 꿈에 집착을 하면 안 되지만 실제로 밀교 경전이라든가 티베트의 스님이라든가 중국 큰스님들 법문을 보며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업장이 소멸하는 어떤 그런 현상을 꿈에서 그 징조를 보게 된다는 법문이 실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소나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제가 이렇게 지어내거나 제 아르마리대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 큰스님들의 혹은 부처님 말씀에 있는 것들을 근거로 삼아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내가 업장이 소멸하고 있다는 그런 징조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할 수는 있지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너무 꿈에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간혹 가다 너무 또 꿈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말이 안 통해요 어느 불자님이 무슨 꿈을 꿨다고 꿈 해몽 해달라고 전화 와서 보살님 저는 꿈 해몽하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꿈이 들어보니까 좋은 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꿈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기도만 하세요 했더니 예 스님 저 꿈에 집착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 업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꿈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만 하세요 예 스님 저 절대 꿈에 집착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꿈에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미안한데 화딱지가 나가지고 보살님 꿈에 집착 안 하신다면서 지금 꿈에 엄청 집착하고 계시잖아요 집착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세요 스님 저 꿈에 집착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이럴 때는 무슨 말을 내가 해야 될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몸이 아픈 사람한테 약을 지어줘요 약을 먹고 몸이 나오면 그 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 먹어야 돼요 그런데 약을 먹고 건강을 되찾았는데도 그 약을 계속 먹으면 그 약이 나중에 독이 돼요 제가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라는 의미에서 재미난 이야기도 해주고 신비한 가피 이야기도 해주고 기도하다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는 뜻에서 꿈 이야기도 해주는 건데 도리어 그 꿈에 집착해버리면 제가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 마음이 만도 환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게 너무 우려돼가지고 오래전부터 소나무 법문하면서 제가 꿈 이야기하면서도 항상 마지막에 하지만 꿈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라는 말 여러 번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 놓고 예스님 저 집착 안 해요 그런데 이래버리면 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가끔 연락 오는 분들 중에 보면 제가 소나무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해하는 수많은 내용들을 이미 소나무에서 거의 지금 140회까지 했거든요 거의 다 얘기해놨는데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제가 촉이 오거든요 촉이 와요 촉 하고 와요 그래서 내가 항상 물어봐요 몇 회나 보셨어요 다 본 사람은 이미 제가 다 이야기해놨거든요 꼭 뭐 20회, 30회, 50회 정도 보고 다 보지도 않고 띄엄띄엄 보다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미 다 소나무에서 했던 얘기를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여기서 시대 얼마나 좋아졌어요 인터넷 우리 btn 사이트 들어가면 광훈순 소나무와 1회부터 다 나와요 보고 계세요? 그래요 다 나옵니다 얼마나 시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한번 차분히 처음부터 찬찬히 보면 궁금해하는 내용 다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언제 하는 게 좋아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해놨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게 어느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소나무에 애청자시래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막 상담을 하셔서 얘기를 했는데 딱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듣기는 다 들으셨어 다 듣고 나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믿는 거예요 이럴 땐 또 말이 안 통해요 실컷 얘기해놨더니 난 이것만 나는 이것만 하고 뽑아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의미가 없습니다 또 광훈순이 소나무에서 1회부터 이렇게 하는 법문들이 무언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하나하나 고민해가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보냐니까 저도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라가지고 보다 보면 좀 엉키는 것도 있긴 한데 하여튼 다 나름대로 계획하고 고민하면서 주제를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보지 말고 차분하게 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또 자기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기도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꿈에서 분명히 그 징조를 봅니다 하지만 꿈에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절대 꿈에 집착하면 안 되지만 이왕 기도를 제대로 시작했으면 어디서라도 꿈에서라도 꿈에서라도 기도가 이어질 정도로 또 밀어붙여야 돼요 참 쉽지가 않죠 자기 업을 녹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꿈에서라도 기도를 이어질 정도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가슴에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중한 나